아 그럼 내가 뭐야 차 타고 너 따라갈게 야 야 야 지금 오빠 지금 비키니 보러 가려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고기 구워 먹고 이러려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오빠 어머머로 좀 만족해 주려고?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오빠 가봤자 야 가 나보다 네 아 니가 짱이야? 응 어 그럼 잠깐만 집에 가야 되겠다 진짜 어 왔어? 아니 지금 몇이야 야 여행 몇 시에 가지? 아니 지금 이미 늦었어 빨리 뭐 할 얘기는 뭔데 지금 내 뒤에 저기 차 애들이 지금 3명 타있다고 아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? 어 야 그러면 먼저 출발하라 그래 나도 지금 아니 내가 운전을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타고 가는 건데 아 너 차 타고 가는 거야? 그래 아 그래? 빨리 근데 너랑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 열 받아 죽겠네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만나서 해야 되냐고 굳이 열 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아니면 나는 뭐 아 전화로 하면 되잖아 아 시발 아 진짜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얘기해 아 진짜 야 화를 왜 이렇게 내 나도 야 나는 안 중요하냐 나도 지금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알겠어 얘기해 봐 들어줄게 빨리 어 아니 궁금해서 너랑 지금 빨리 영상 인사 영상은 빨리 찍으래잖아 안 됐어 빨리 찍자 그러면은 어? 빨리 찍자 빨리 찍자 아 잠깐만 있어 봐봐 그 멘트도 짜야 되고 지금 어? 멘트 뭐 할까? 할 게 많다고 이거 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뭔데? 아니 너가 지금 출발해야 돼? 어 나 지금 가야 된다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 없어? 없어 지금 원래 2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3시잖아 아 미치겠네 그럼 일단 이거부터 찍어 근데 여기 차에서 찍어도 돼? 아니 지금 빨리 보내야 된다니까 차에서라도 찍어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몽입니... 아이아이씨 뭘 자몽이야 안녕하세요 모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몽이에요 아 저희는요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... 우차사 개그맨이고요 어 저는 BJ 활동을 했었습니다 야 너 텐션 좀 높여서 해 소개 영상인데 아 그래도 텐션이 높아야지 아 텐션이 안 높은데 어떻게 텐션을 높여? 아 지금처럼 해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그래 그렇게 텐션 높여서 해 그래야지 빨리 빨리 영상 찍어 너 가야 되지 않아? 어 빨리 해야 돼 어? 알겠어 제대로 할게요 그래 저희는 어 한국 유튜버고요 저는 어 개그맨입니다 저는 자몽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국 활동도 야 웃으면 어떡해 아이 아니 오빠 이제 개그맨 아니잖아 이제 그래도 개그맨이지 아 근데 유튜브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야? 어 너 왜 웃었어? 뭐 무시해 나?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브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개그맨입니다 이러길래 안녕하세요 유튜버 모가영입니다 아니 잠깐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해? 짧게 해 아까처럼 아니 야 나 소개 영상인데 왜 나 해야지? 그럴까 오빠 혼자 찍어? 내가 같이 찍자 그러는데 알았어 그럼 너 소개 먼저 해 너부터 해봐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저는 어 한국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같이 어 겸업으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에이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야 왜 너 혼자 얘기해? 아니 왜 아니 나는 길지가 않잖아 지금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어 아니 그래도 같이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면 너 혼자 찍어 저는 어 한국에서 개그맨 활동을 하고 했었고요 저는 모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야? 어 아니 좀 길어도 지랄 짧아도 지랄 뭐 어쩌냐고 빨리 이거 제대로 찍자 이번에 어 제대로 찍어 알았지? 저희 한국 유튜버 모가 자몽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빠이빠이 안녕 짜잔 짜잔 아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걸 왜 자꾸 아니 네가 시간을 자꾸 끄니까 그렇지 야 내가 언제 끌었어 야 말을 한 번에 잘해야지 됐지 이제 나 간다?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봐 지금 하나 더 보내야 된다니까 뭘 또 영상 하나만 찍으면 된다며 아니라고 저거 미국 쪽에도 지금 보내야 된다며 무슨 미국에 우리가 미국에 설동을 하는 건데 채널을 그쪽에다 만들 거야 중국만 한다며 중국만 아니 미국도 한다니까 빨리 그러지 마 진짜 이상한 시발이 있지 가야 된다니까 진짜 나 진지하다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딜 가냐고 가평 간다고 펜션 잡았다고 비키니도 챙겨가고 수영장도 있거든 거기 앞에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아 비키니 입어? 어 챙겼지 아 그래? 잠깐만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지? 가평 가평이야? 응 아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집에 들렸다가 수영복이 어디 있지? 개소리야 진짜 뭐가 뭔 소린데? 수영복을 외쳐 하자 갑자기 아니 나도 거기 뭐 잠깐 가야지 송룡이랑 잠깐만 불기랑 그라랑 아직 머릿수 맞출라고? 아니 머릿수가 아니라 미안한데 우리 절대 안 껴줘요 오빠 같은 사람들 야 뇌가 어때서? 그러면은 그 뭐야 수영만 같이 오빠 그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뭘 할 건 해야지 야 몇 시에 출발이라고? 지금 늦었다고 30분 지났다고 아 알았어 그럼 지금 가자 뭘 가자야 오빠는 지금 가세요 잠깐만 너 차 뒤에 어 뭐 따라간다고? 그러니까 따라가냐고 미쳤어 스토커야? 야 왜 이래 뭔 스토커 얘기가 나와 무슨 여성들 여행가는데 그걸 왜 따라와 오빠가 지금 오빠 지금 비키니 보러 가려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고기 구워 먹고 이러려고 나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오빠 몸으로 좀 만족해주면 야 야 야 저리 하지마 내가 한 번씩 이벤트 이상 입어주고 대화 왔을 때도 오빠 내 몸 솔직히 봤잖아 나 따라갈 때도 오고 안 봤어 안 봤어 오빠 가봤자 야 오빠 나보다 맛있게 짱해? 응 집에 가야겠다 아하하하하 지나가? 나 간다 진짜 잠깐만 잠깐만 미국 영상 보내야 된다 어 헬로우 에브먼 하이 헬로우 안녕 뭐야 왜 하이 H.I 하이 뭐 하이 위엘 위엘 어 유튜브 아 위엘 유튜버 크리에이터 야 이거 이거 다시 찍어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영어 한 번에 쭉쭉 해야 돼 아 나 영어 생각을 멘트를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찍으려니까 어 쭉쭉 바리로 영어 해야지 하이 하이 헬로우 에브먼 아임 자모 아임 원성 리 위엘 유튜버 크리에이터 어 히 월킹 내 욕한 거 아냐? 어? 아닌데? 어? 아닌데? 욕 안 했어 아 욕 안 했어 히 월킹 어 개그맨 야 개그맨이라고는 이 사람이 없잖아 아임 마들 어? 아임 마들 엄마? 하핳 모델 엄마라 그런 거 같은데? 아니 이거 약간 영국식 하러워 모델 아 모델을 얘기 한 거야? 모델 아 큰일났다 너도 영어 못해가지고 야 이거 잠깐만 미국 그럼 안될거 같은데? 자막 쓰면 되지 한국말로 인사해서 잠깐만 왜? 아까 중국 보내는 것도 중국말 안했는데? 아 그냥 하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똑같은 멘트를 그냥 중국이랑 미국이랑 자막만 바꿔서 쓰면 되잖아 아 그러면 되나? 나 이제 간다 이제? 아 잠깐만 나 지금 할 얘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기자는 무슨 탁도 갔다고 중요한 얘기가 아직 남았다니까 빨리 해 그러니까 내가 여길 온 거야 왜 그래 진짜? 나 간다니까 갑자기 왜 그렇게 붙잡는 거야? 아니 붙잡는 게 아니다 평소에 좀 붙잡아 좀 평소에 이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뭐? 얘길 어떻게 꺼내야 되나? 뭔데? 그걸 이 와중에 얘기해야 돼? 여행 간다고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 이 와중에? 아니 이 얘기가 중요해서 뭔데? 빨리 해 진짜로 간다 알죠 진짜?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렇게 하자 응 알겠어 그렇게 하자 응 야 자몽아 집에 잘 가고 오빠 아니 아니 차 그럼 내가 뭐야 차 타고 너 따라갈게 야 야 야 너 그만해 그만해 진짜 손톱을 그려버릴라 진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좀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지금 뭐 할 얘기가 있고 저기 뭐야 어 어 언니 기다리자 기다리자 저 잠시만 타세요 어 타세요 타세요 뭘 타 타게 뭘 타 왜 미안해서 한번 해야지 아 언니 죄송합니다 아니 가세요 아 미친놈 뭘 타 아 아 지랗지마 타세요 언니 언니 가 빨리 가자 야 언니가 야 알았어 따라갈게 따라갈게 됐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